편집자를 구하자고? 안돼 왜 안되는지 설명해드릴게요 옥냥이 흑역사님이 올린 영상의 개수가 2523개에요 제가 올린 영상의 개수는 제가 알기로는 2002개에요 어제 봤거든 그래서 우와 2002개나 되네 뭐 이랬는데 이게 합해서 4525개를 제가 편집했어요 여태까지 살면서 그만큼 저는 편집 스타일이 확고해요 어떠냐면 그냥 볼 때 편해야 돼 그건 당연히 알고 있었죠 가끔 옥냥이님 아프면 옥흑님이 대신 방송하던데 대신 방송하면 뭐 드리고 하나요 그거는 오해입니다 그걸 볼 때 정말 제 일기장같이 여기도 다이어리라고 했잖아 내 인생을 기록하는 거잖아 정말 내 인생을 기록하듯이 영상 하나하나에 열과 성의를 다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걸 남한테 맡기는 순간 아마 그 사람이 나를 못 견딜걸 다른 사람한테 영상을 맡기면은 그걸 1부터 10까지 다 볼 거 아니야 어차피 내가 볼 거야 그 사람이 어떻게 편집했는지 피드백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줄 거야 나도 스트레스 받고 걔도 스트레스 받고 꼬우면 네가 해라 결국엔 이게 나오는 거야 제 편집은 되게 좀 되게 냉정하게 봐야 돼요 그럼 호랑풍류가 편집할 땐 어떤 심정으로 하셨어요? 제정신이신가 했지 항상 방송할 때도 그렇지만 좀 저를 냉정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보기가 힘들잖아 왜 그런 거 있잖아 그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 공감하는 내용일지도 모르겠는데 가끔 샤워하고 자기 거울을 보면은 자기가 잘생겼다거나 이쁘다는 생각 가끔 들 때 있잖아요 그만큼 난 아닌데 난 아닌데 그만큼 나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는 게 힘들단 말이야 어디 뭐 이렇게 흠집이 있어도 뭐 아이 뭐 그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? 막 그렇게 술술 넘어가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우리가 타인을 볼 때는 정말로 세세하게 봅니다 가령 뭐 우리보다 훨씬 잘생긴 연예인 보더라도 아 쟤 코했네 요지랄하고 현실에서는 그 사람이 훨씬 잘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을 좀 이렇게 냉정하게 평가한단 말이지 그런 자기 자신을 좀 냉정하게 보는 데는 어느 정도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편집을 할 때는 전 좀 시청자의 입장이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재미없는 부분은 단칼에 잘라요 그리고 제 성깔이 워낙 급해 가지고 못 기다려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급하잖아요 근데 전 여러분들보다 더 급하단 말이에요 가령 오오 파이어뱃 그리고 이건 그냥 개요 설명하니까 이거 기름이 아닌가 본데 방금도 편집된 거 봤어요 오 파이어뱃 하고 편집됐어요 그 시간 못 기다려서 오오 파이어뱃 편집하고 바로 내 턴 이거 기름이 아닌가 본데 그러면 이 정도예요 성깔이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본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열과 성의를 다해서 편집을 하려면 그런 편집자는 세상에서 단 한 명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 왜냐하면 자기 자신 영상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아끼거든 남의 영상이다? 개나 주라지 그래서 제가 편집하는 거예요 편집자를 안 구하는 이유도 내가 남의 거 하는데 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?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 거 보면 아이고 이거 아주 야 이거 어떻게 빚을까 막 이러는데 남의 거 하면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잖아? 이게 왜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는 데는 그 사이에 또 페이드를 넣어야 돼요 5시간짜리 영상 편집하는데 10시간 걸리는 일 하는 걸 알거든요 편집자를 하면 그 두 배는 걸리지 왜냐하면 내가 피드백을 해줘야 되니까 방송을 할 때도 제가 항상 습관을 들인 건데 그러니까 제 어느 핫슬또 동영상을 봐도 처음에 여기부터 나오잖아요 그 상대는 부터 나오죠 그 상대는 할 때 말을 안 해요 멘트 겹칠까봐 Q가 안 잡혀 Q가 안 잡혀 하다가 진짜 말퓨리온 그 상대는 조용하잖아요 일부러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상대는 한 다음에 말을 시작해요 어제 저기 파인딩 파라다이스 할 때도 그 왜 이런 거 있잖아 슬레이트라는 거 있죠 어제 화장실을 간 거는 아파서도 간 거지만 그게 하나의 슬레이트였어요 소리가 안 들리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그거 상태로 또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 주파수가 이렇게 쭉 거시기 가만히 있잖아 그런 식으로 거시기가 되는 거죠 아마 저는 방송을 접을 때까지도 제가 편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는 게 되게 많아요 정말 방송에 관련된 거라든가 방송 자체를 되게 배우는 게 많아요 자기 방송을 맨날 맨날 돌려보니까 처음엔 극혐이지 처음에 내가 여러분들도 방송이란 걸 해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남의 방송 보는 거는 냉정한데 나는 내 방송 보는 거를 정말 냉정하게 못 봐 아예 못 봐 아예 보는 거 자체가 약간 오글거린다고 해야 되나? 유튜브로만 보다가 처음 생방 보내요 항상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블러드 트레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제 방송 보는 거를 처음에 극혐이였어요 정말 오우C 근데 그거를 그걸 또 보다 보니까 저기서 왜 이렇게 오바를 하지? 이상하다 저기선 저 왜 저렇게 웃지? 그거를 보면서 방송을 이제 고쳐나가는 거지 예전에는 그 웃는 것 때문에 제가 너무 경박하게 웃어가지고 그걸 보면서 저도 불편했어요 아 근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저도 불편했거든 그래서 아 내가 왜 이렇게 경박하게 웃지? 그래서 옛날 한 6개월 전부터 제 웃음소리 들으시면 알겠지만 경박하게 웃는 게 서서히 줄어들었잖아요 웃어도 왜 이렇게 이렇게 웃고 그것도 진짜 웃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처음 바꾸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습관 이건 습관이잖아 인생을 인생을 살아오면서 얻은 습관인데 이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고치겠어 근데 고치려고 맨날 맨날 방송 내꺼 보면서 하니까 이것도 바꿔지더라구요 지금은 바꿨죠 지금 방송 또한 또 보면서 뭐 방송할 때 호흡이라던가 아니면 말투라던가 듣기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저도 듣다가 그런 것들은 이제 내년에 내가 또 바뀔 테고 내후년에 내가 또 바뀔 테니까 그런 식으로 고쳐나가면 되는 거겠죠 또 또 또 또 감사합니다.